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에 대한 영상 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? 네 근데 한참 뜸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됐어요 많이 바쁘셨나요? 그냥 신당에서 바빴고요 그 전에 신당도 옮기고 집도 알아보고 단골 애들이나 오는 손님들 조용히 그냥 받고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셨네요 신당 옮기는 건 보통 일 아니지 않나요?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신당에 이렇게 재단에 있는 탱화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당에 구비되어 있는 이런 거 이사할 적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사해 주는 분들이 계신가요? 아 뭐 재신령님들 뭐 사용하신 거 재신령님들 뭐 제가 한번 모시고 오고 물이나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생활을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제 손으로 그냥 여기 도당에 인사드리고 합의 받아서 편안하게 가십시다 하고 제가 모셨어요 개인적으로 보통 일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신당 옮기시고 하는 게 큰일이죠 일단 뭐 이렇게 신당을 옮기고 이렇게 신령님들 이렇게 다른 게 옮긴다는 것이 다른 게 매신다는 것이 일반인들 이사하는 것과 다르죠 무상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옮기고 나니까 뭐 편안해요 네 선생님 여기가 전북 익산시 임북로 22길 20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 계셨던 곳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이쪽을 또 찾아서 오실 분들은 또 아셔야 되니까 그 화면상으로 여기 위치 대략 어디 근처다 저는 이제 주소밖에 모르니까 아 선생님은 기존에 있는 그 신당에서 신년마트 있어요 신년마트에서 이렇게 직진을 좀 올라오시다 보면 도로변에 선앙아시당 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찾기 쉬워요 바로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좋거든요 네 선생님 요즘에 경기가 뭐 안 좋았지만 전염병 때문에 또 더 안 좋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걱정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이렇게 뭐 계속 앉아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여름에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질 것 같은데 뭐 아무쪼록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일단은 뭐 움직임이 없으시잖아요 거리에 보면 네 조집성도 많으시고 완전 한사네요 선생님 아 그렇죠 지금 여러가지로 뭐 하물며 학교 뭐 휴학하기도 쉬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뭘 뭐 장사를 하신다는가 뭐 또 다른 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도 네 뭐 또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 네 그냥 좀 여름 지나서 네 또 계획하시는 걸 좀 다시 좀 심히 생각해보시는거 좋구요 네 뭐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어떤 뭐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구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부작을 쓰면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네 아니 뭐 부작을 쓴다고 그래서 금방 좋아질 것 같으면 누구나 권유하겠죠 네 그건 아니구요 네 부작을 써서 효과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보긴 하지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요 시선을 들이든 부작을 쓰든 부술하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 뭐 기다리는 그 뭐 기다리는 시간이나 네 그냥 뭐 여름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나 네 그냥 조용히 있으신게 좋고 좀 여름 지나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말씀드렸지만 네 여름 지나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좀 이동수 네 이렇게 계시는 분들 같으면 지나서 네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고 네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작을 써가지고 네 금방 뭐 효과가 효과를 못 본건 아니에요 안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신령님들 네 이렇게 뭐 정해서 뭐 부작도 쓰고 하시지만 네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런 전차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건 뭐 이제 추후에 네 여름 지나서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어차피 뭐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네 2월 달이고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도 좀 좀 잠잠해지고 네 조금이라도 좀 그 사람들이 움직임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하셔야지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뭐 장사를 뭐 한다든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한다든가 네 어 그런다고 해도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뭐 뭐 선생님도 찾아서 당시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름 지나서 꼭 하셔요 그때 한번 아 그래도 여름 전에 부적이라도 하나 쓰고 싶으면 이제 선생님 찾아 뵐까요 아 부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네 순서도 있고 절차도 있고 기다림은 있어요 항상 기다림 바로 좋아진 효과를 좋아진다고 적고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뭐 제가 부적은 써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네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비용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은 뭐 딱 얼마 줘라 네 그렇게는 안 해줘요 네 물론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싶어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일반인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부적 뭐 그거 뭐 좋아진다면 그거 못 드리겠어요 아 일단은 뭐 찾아와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 연락 주시고 선생님 말씀은 그러면 부적 그래도 뭐 기다려 보면 여름까지 기다려 보면 좋은데 그래도 어 몸이 달아서 오시면 부적 정도는 그냥 이렇게 써 주시겠다 아 그럼요 네 그 말씀은 원하시면 네 뭐 대박 저희 신도는 중에도 저는 뭐 부적값 안 받고 해 드려요 네 뭐 얼마든지 뭐 해 드릴 수 있어요 뭐 부적 좋아진다는데 그거 못 해 드리겠어요 네 좋아진다는데 그렇게 믿고 뭐 그걸 또 믿어 믿고 그러신 분들은 네 어떡하겠어요 드려야지 원하신다면 마음의 뭐 안정 이라고도 할까요 네 근데 부적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써서 이렇게 한 장 특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재단에도 올려서 또 공도 들이시고 또 기도도 올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신서 절차가 있죠 네 그런 귀한 부적을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아 그럼요 또 써 주시겠다 네 저는 기존에도 이렇게 제 신도들도 그렇게 많이들 해드려요 네 선생님 그 장사 하시는 분들 뭐 사업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지금 장사 안되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줘 볼까 그리고 뭐 한번 업종 한번 바꿔 볼까 이러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뭐 그래도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도 그냥 기다릴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정말로 하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네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왜냐면 그 본인의 사주와 그 터 터에 그 터도 봐야 되고요 그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터에 그런 계시는 뭐 도당에 계시고 터에 계시는 그런 분들 내 조상님과 내 사주가 맞아야죠 네 알아보고 터도 가보고 뭐 좀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무작정 뭐 가게 얻어서 뭐 장사한다고 대박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럼 신중을 기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 타이드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선생님한테 그냥 연락 드리면 되나요 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선생님 그냥 쿨하시네요 그냥 뭐 필요하면 뭐 언제든지 연락 뭐 주세요 뭐 이거네요 그렇죠 아니 뭐 찾아오고 뭐 연락을 줘야 뭐 무슨 상담을 해 드리고 답을 해 드리는 것이지 뭐 근데 뭐 무작정 뭐 뭐 하면 될까요 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상담 받아보시고 뭐 장사를 꼭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터를 진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내 조상님들 움직임 더 봐야 되고 그 터에 계신 분들 움직임 더 봐야 되고 또 나의 사주 사주와도 맞아야죠 네 지금 코로나 전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네 장사 잘 되고 그런 지금 가게들도 지금 문 닫고 사람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매출이 지금 몇 배나 지금 내려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작정 뭐 장사 뭐 가게 얻어서 뭐 상상 뭐가 돼요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시고 네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찾아오세요 네 상담하시고 얼마든지 뭐 투어 봐드리고 다 함께 그냥 도와가면서 하면 좋죠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얘기 또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좀 찾아 좀 찾아뵐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